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립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이어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2029년 1월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0.96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경제성 분석치보다도 높은 것으로,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걸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기획저정부에 이어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울산시의 기본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인데, 다음 달 말쯤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 중 하나인 타당성 평가라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29년 1월 개통 목표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 승인 절차와는 별도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국내 첫 수소 트램인 만큼 차량 설계와 제작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120억 원의 국비가 반영되면 곧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이후 공업탑 로터리 일대 정비와 차로폭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토부의 기본 계획 승인입니다. 국내 첫 수소 트램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